안녕하세요. 오늘은 흑산도 홍어 중간 삭힘 주문 시 홍어에는 서비스로 함께 배송된다는 점 정말 좋습니다. 흑산도 홍어만의 매력인 특수부이살 쫀득쫀득 식감에 오둑오둑 씹히는 그 뼈의 식감이 정말 맛있는데요. 특수부이살은 날개살에 비해 톡 쏘는 알살 맛이 2배 정도 더 진하게 느껴진다는 점 날개살인데요. 탱글탱글 쫀득쫀득한 식감이 정말 매력있습니다. 함께 먹을 때 맛있는 홍어에까지 싱싱한 홍어에는 진한 고소한 우유 맛이 난다는 점 정말 맛집니다. 오늘 톡 쏘는 알살 매력이 가진 흑산도 홍어 중간 삭힘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 일단은 소스 없이 찌랑있을때 멘트 compelling 신나는 싱싱한 표고 소리가 완벽해집니다. 오늘은 시 갈빛처럼 정말 좋지 않아서 맛있네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닭다리 계란 우유 소금 고기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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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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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그릇 뼈 흑산도 홍어만에 톡 쏘는 그 맛은 정말 매력있습니다.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 굴 굴 굴 굴 굴 굴